단독 전원주택 과연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?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면서 도시가스나 쿠팡프레시가 되는 땅을 찾는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? 아니면 그 돈이면 차라리 여길 가지 하면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저 직사홍 몇 년간 수많은 답사를 다니면서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고요 드디어 마침내 그 명쾌한 해답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직사홍의 주거독립할 지도 네, 지도 맞습니다 근데 그냥 네이버, 카카오맵 아니고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맵, 구글 맵으로 2D, 3D, 엑셀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단독 전원주택 전용 나침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대폭 아껴드릴 수만 있다면 그 값어치는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고 보네요 이름도 재미있는 직사홍의 주거독립할 지도 또 크게 6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, 보시기 전에 참고사항 이 지도는 되도록 PC에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넓은 화면으로 깨알같은 디테일을 확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점으로 콕 집어 표기했더니 대체 여기가 마을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면의 영역으로 표시함으로써 더 디테일한 체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격대별로 색을 구분해놓아서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도에서 여기를 누르면 구글어스에서 보기가 있는데요 클릭하면 와우 지금까지 2D 이미지였던 마을 섹터들이 전부 3D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구글어스만의 정밀한 세부 표현들 좀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맵에선 보이지 않던 북쪽 지역이나 군부대 공항시설까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입니다 단점으론 최신 도로 업데이트가 조금 늦네요 또 면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기가 더 쉬운데요 예를 들면 여기 노란 마을 있죠 이 가격에 다른 동네 없을까? 하면 슥슥 긁어서 또 노란 데 찾으면 돼요 정말 쉽죠 이제 같은 값이면 차라리 할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지 추정가는 기본이고요 크기, 용도, 건폐, 용적률, 도시가스, 배송, 장단점까지 흔히 보이는 뜬구름 잡는 전문 용어들 다 걷어내고 실제로 무조건 따져봐야 될 것들 위주로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을 준 건 바로 도시가스와 배송 특히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진짜 네 발로 들어가보지 않은 이상 절대 모르는 거니까 인정 그럼 배송은 왜 이렇게 전면으로 확 뺐느냐 저 개인적으로는요 입지에서 앞으로의 인프라 개념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항목이 바로 이 배송이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기록한 다음에 과감하게 앞으로 대문 앞에 내 걸었습니다 설명글 아래 이걸 누르면 자연스럽게 엑셀 파일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선 아까 지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들 모두 텍스트와 표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 검색을 하거나 여기를 눌러서 필터링으로 정렬시키면 원하는 정보들이 한 방에 쫙아락 무척 편하죠 아 물어보나마나 이건 지도와 한 세트 짝꿍이구요 엑셀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네이버 부동산 입장 아니 그냥 들어만 가는 게 아니구요 정확히 해당 지역의 단독 전화주택 매물들과 현재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따로 매물 검색 따로 하느라 참 번거로우셨죠 이제 이걸로 한 방에 해결 가능 저 찍사홍 앞으로도 계속 답사 예정입니다 이후에 추가될 마을 답사 정보 오직 여기서만 관리될 거구요 수정 및 보안 정보도 여기입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띄던데요 앞으로는 영상이든 카페 끌이든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서 현 시간부로 그 마을에 관해선 최다 정보를 제가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찍사홍의 주거독립 팔지도 구입은 아래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공지글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주거독립을 진지하게 열망하는 단독 전화주택 초심자분들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독립 완세!